장프로입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봅니다. 오늘도 2.4% 빠졌는데 여기 일단 오늘은 양봉에서 끝나기는 했지만 바닥을 잡고 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5월 21일부터 은봉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3거래일제 화수목 떨어지면서 은봉을 세게 만들고 오늘은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폴라리스 오피스는 지금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AI 서버를 구축하면서 AI의 기틀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와 같은 실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작년에 채취 PT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냐면 셀바스 AI,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채취 PT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죠. 그리고 6천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거의 뭐 수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사실상 회복하기란 실적 전환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나쁜 종목들 있죠. 그 나쁘게 안 봅니다. 왜 주식 투자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무조건 기대감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실적까지 내고 있죠. 한 번쯤은 다들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카톡으로 전송하거나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송을 했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만큼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건 단기간의 상승폭이 조금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떨어지게 되면 8,100원대가 22평 정도가 되죠. 여기는 만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22평과의 이격 조절을 지금 거의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기술적, 차트적인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전망이 좋아. 그러면 이 전망이 주가에 반영되려면 우리가 확인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장기 차트를 봐야 되는데 SK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적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 더 이렇게까지 1년 한 반 정도 근데 요렇게는 흑자였습니다. 흑자 그리고 요렇게는 요렇게는 적자였어요. 근데 주가는 흑자일 때 올랐나요? 적자일 때 올랐나요? 그렇죠 적자일 때 올랐다. 자 실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적표를 보면 23년도에 전부 다 적자 떴죠. 그리고 22년도에 이익이 50% 감익됐죠. 이게 뒤쪽으로 몰리면서 적자로 전환이 돼서 그렇습니다. 한 분기에 적자 내고 한 6분기 연속으로 한 5분기, 6분기 정도 계속 적자를 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23년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 3분기 적자, 4분기에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됐지만 적자. 단기순이익은 적자. 자 근데 HBM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거대한 기업이.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대값이 반영이 되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돈을 더 잘 법니다. 근데 성장률에 지금 밀려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어떤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성장하는 기업 중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걸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신고가 종목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즉 5월 14일 날 만든 신고가 구간이 괜히 만든 게 아니라 신고가를 만들면 누군가 사줘야 되고 그 사주는 구간에서는 매집 구간이 일어나고요. 매집한 이후에는 뭐가 나와요? 다시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 내고요. 눌림목 구간을 만들고 나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즉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원리,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을 볼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가격 기준에서 작성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폴라리스,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다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죠. 그럼 왜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알테오젠이죠? 오늘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틀 전 수요일날에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는 점 아직까지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죠. 22만원대를 돌파를 해야 신고가를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눌림목 구간에서 내가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했다는 점 반등을 확인하고 나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요? 머크 쪽에서 좋아지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보고 추적하고 호재가 나오면 매수하는 점 그리고 호재가 안 나오더라도 가격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점 그러면 머크와의 계약이 됐다는 호재거리 기사가 나올 겁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DI나 그런 종목군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계속해서 매매를 했을 때 26%, 22% 이런 식의 수익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최근에 전기 쪽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죠. 전기골련주 중에 재룡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내가 35%씩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두산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14.7%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다 공유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우리 기술 제가 다 보여드렸죠? 그쵸? 본 화장품이죠? 화장품 강하죠? 이런 부분을 모두 공유를 합니다. DI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측 내려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계속해서 강한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오늘 시장이 코스피 1%대 코스닥도 0.8%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세보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4% 정도의 상승구간 역시 신고가 구간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배우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 진행이 되는지 다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다 무료입니다. 대신에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군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한번 보자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보면 제가 아까 전에 AI 서비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른 종목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 AI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이 서비스하는 기업들 지금 전부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강세 반동 구간을 만들고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낸 게 폴라리스 오피스예요. 그러면 이쪽이 이 그룹 내에서는 대장인 겁니다. 그쵸. 폴라리스 오피스가 움직여야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후발주들이 후발주가 발생하는 건 대장주가 강하게 움직였을 때니까 그러면 내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나서 후발주를 매매할 게 아니라 폴라리스 오피스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나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매매하면 됩니다. 그쵸. 자 저는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 매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지금 3일째 떨어지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이 가격 타점을 잡을 예정입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다 실시간 타점으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폴라리스 오피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쵸.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가 전체적인 신고가 종목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이런 내용을 그쵸.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했을 때 어떻게 내가 매매 관점 자체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폴라리스 오피스 이번 주에 조정폭이 조금 강하게 나왔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손졸보다는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EA 서비스로 인해서 돈을 벌기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대감을 내가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지 그 원리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준비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렇죠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